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권순일 61세 연수원 14기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월 8일 자료 대법관에서 물러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별도 퇴임식과 퇴임사 없이 법원을 떠났다는 소식을 신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법관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전한 한 신문의 끝에는 퇴임 이후에 권순일 씨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퇴임 이후에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그의 퇴임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그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2020년도 4월 15일에 실시된 21대 총선이 1960년 3.15 부정선거 이래로 중립성과 적법성과 객관성이란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런 선거를 이끌었던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퇴임을 전하는 9월 8일자 조선일보 신문을 보고 몇몇 사람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가운데 한시민 케이님은 이렇게 의견을 필요했습니다. 이 파렴치한 사람도 매국노로서 역사기록에 남을 사람입니다. 다음 질문은 끝까지 버티는 권순일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그런 대법관을 물러난 이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야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았던 것으로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 일은 한 번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공병호 tv도 그의 재임 로비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재임 의사를 거두어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월 8일에 대법관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고수해야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례상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날 모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은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예를 두고 시민 L씨는 이렇게 비꼽니다. 선거 부정 비밀을 지켜줄 후임 인사를 뽑아놓고 그만둬야 마음이 편안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다음 질문은 권순일 처신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9월 7일 날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권순일 중앙선거관위원장이 9월 21일까지 자리를 유지하면서 사무총장 등의 주요 인사에 관여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만 위원장직을 하고 물러나겠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9월 7일 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장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날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순일 위원장의 경우가 없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역대 18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가운데서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도 위원장직책을 계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임박한 선거도 없는 상황이므로 권순일 위원장이 적각 물러나야 된다. 그가 9월 2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고수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등 재선 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직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당장 지금 물러나야 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9월 21일 날 전체 일을 열어서 장관급인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사무차장에 대한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과 시도상임위원 등 1급 인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관위 사무총장직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현직 차장이 승진하고 빈 차장직과 1급 등의 인사에 대해서는 신임 사무총장의 뜻을 반영한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관계자는 이렇게 내부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선관위 간부급 인사를 물괄이 하라 한다는 그런 얘기가 파다합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유력한 A씨를 제치고 민주당 지도부와 가까운 인맥의 B씨와 특정 지역 출신의 C씨 등이 고의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순일 위원장의 의도는 사무총장은 관례대로 성진시키고 그 이하 인사는 건순일 위원장이 직접 챙길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통상 사무총장과 차장은 동시에 임명되는데 오는 21일 날 사무총장만 먼저 임명하는 방식으로 추후 나머지 간부급들을 낙하산 인사로 채우려 한다는 소문이 강범위하게 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미 선관위원들은 여권 성향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처 인사까지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민주당과 청와대 등 정권과 교감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재선과 보선 그리고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권순일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월건입니다. 권 위원장이 당장 물러나는 것이 선관위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그는 이제껏 그가 그래왔듯이 집권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마무리시켜주고 떠날 계획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집권 여당과 그는 공동 운명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선관위 위원장을 떠난 이후에도 불거져 나오게 될 부정선거 등의 문제에 대해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부에 꽉꽉 채우려는 그런 인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는 이미 집권 여당과 헤어지기에는 결별하기에는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과 중앙선관위 권순일 씨는 끈끈한 운명공동체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선관위 인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퇴임 이후에 후반전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동안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로서는 그의 인생 후반전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정도를 벗어난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2020년도 4월 15일 총순과 관련된 수많은 그런 불법 사례로부터 그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공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공tv gongtv도 여러분 구독하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